브라운 안녕하세요. 정상영업합니다의 오브입니다. 오늘은 콜로세움 플레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2일 업데이트로 신규 컨텐츠 콜로세움 베타 버전이 오픈하였습니다. 콜로세움은 신규 계정 생성 후에 바로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총 8명이 함께 진행하는 실시간 대전인데요. 8명이 번갈아 가면서 최종 1명이 남을 때까지 1대1 대결을 하는 모드입니다. 신규 계정의 경우 튜토리얼은 진행하셔야 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전 탭에서 콜로세움 진입이 가능합니다. 콜로세움에 진입하면 콜로세움 로비가 나오고 매칭을 클릭합니다. 매칭을 클릭하면 3분 동안 8명의 매칭 상대를 검색합니다. 3분 안에 매칭되지 않으면 매칭 실패가 되므로 컨텐츠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매칭이 되면 먼저 단장님들이 조작할 수 있는 전술 단계가 진행됩니다. 전술 단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서 몇 번째 전술 단계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술 단계가 시작되면 제한 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 안에만 단장님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함께 매칭된 단장님들이 보이고 남은 체력을 보여줍니다. 다음 대결 상대와 최근 상대의 용병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술 단계에 들어온 용병입니다. 랜덤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지만 성급에 따라 용병 개수가 정해져 있어 전투를 하면서 상대가 어떤 용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경쟁이 심한 용병을 포기하고 다른 용병을 모아 성장시킬지 아니면 먼저 모아 공격할지 혹은 손에 들고 풀지 않을지 등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부분입니다. 성급과 관련 없이 어떤 용병이든 구매하면 3코스트가 소모됩니다. 삼성 용병을 구입해도 오성 용병을 구입해도 동일하게 3코스트를 소모합니다. 남은 코스트는 저장되는데 매판 코스트를 추가로 받게 되고 기존에 남아 있었던 코스트가 10이 넘을 경우 초과 코스트는 소멸하게 됩니다. 결투장 배치입니다. 3코파기 6 바닥에 총 9명의 용병을 구매하여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용병들의 공격 범위와 상성 등을 파악하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고 기능을 합니다. 결투장 배치 부분에 9명의 용병을 이미 배치했다면 이번에 나온 용병들을 구매하여 이 부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점입니다. 코스트를 소모하여 레벨업을 할 수 있고 몇 턴 더 높은 등급의 용병을 더 많은 숫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셔플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용병을 모두 샀거나 없을 경우 코스트를 소모하여 새로운 용병을 받습니다. 판매 버튼을 누른 후 불필요한 용병을 선택하면 용병을 판매하여 코스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3성을 판매해도 5성을 판매해도 동일하게 1코스트를 얻습니다. 출전 용병의 공격 순서를 변경하여 배치와 함께 전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전투에서 먼저 공격할지 나중에 공격할지 보여줍니다. 동일한 용병을 3개 모으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각성하게 됩니다. 능력치는 더 높으며 각성 시 각성 보너스로 각성을 성공한 용병보다 등급이 더 높은 용병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투 단계가 되면 전술 단계에서 세팅해놓은 용병의 배치와 공격 순서대로 상대와 전투합니다. 모든 상대의 HP는 40인데 모든 HP를 소모하면 패배하여 방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HP는 이긴 단장님의 남은 용병 강함과 상점의 성장치를 합하여 상대방의 HP를 깎습니다. 패배하더라도 상대방의 용병과 함께 죽어 상대 용병을 필드에 남기지 않으면 HP 손실이 덜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복습해보겠습니다. 코스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용병을 구매하거나 판매합니다. 세 개를 모아서 합칠 수 있는 용병은 합쳐 각성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고 각성 보상으로 추가 용병을 얻어 전력을 강화시킵니다. 상점 레벨도 틈틈이 올려서 상대의 HP를 더 깎을 수 있게 만들고 셔플빛 다음 용병 수급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라 정식 서비스까지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픈 이후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컨텐츠 빛 재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상은 다소 적게 세팅되어 있으니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전략과 실력만으로 즐길 수 있는 콜로세움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 보세요. 저도 플레이하고 있으니 함께 매칭해서 겨뤄보시면 어떨까요? 커뮤니티에서는 캐릭터별 능력치와 스킬 설명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가이드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또 다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